그.. 뭐냐.. 그래서 지난번 방.. 그.. 그래서 남아공에 입성 못하고 돌려받는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브라질 대회 때는 아예 그냥 미리 23명 다 뽑고 해외전지훈련 다 같이 가고 그.. 그리고 브라질로 넘어갔었죠 물론 그랬다가 망했지만 그래서 원래는 신태훈 감독도 그냥 오늘 23명 다 뽑으려고 했어요 23명 다 뽑고 그.. 호흡 다 맞춰보고 만일에 대비한 대체 선수를 해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부상 선수들 때문에 그 플랜이 안된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냐..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무릎에 인대가 안좋대요 그래서 그.. 김진수 선수가 과연 뛸 수는 있나? 그래서 상태 확인을 좀 일단은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대면요 지금 뭐 가벼운 달리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안하고 재활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거에요 제가 보기엔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를 대체할 선수들까지 지금 그래서 예비로 그래서 플러스 5명이 된거에요 확실히 데리고 갈 애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피파에 7명을 더 채워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7명을 그냥 더 채워서 제출한거야 뭐 구성윤 석현준 구성윤 석현준 손준호 이명주 이창민 지동원 최철순 선수는 그 7명이예요 양피파에 35명 채원월 그 인원들이예요 거기까지 됐구요 그.. 뭐 손흥민 선수는 포함될 줄 알았죠 음.. 그리고 그.. 이창용 선수는 아무래도 그.. 여태까지 경험이 있어서 뽑은거고 일단은 한번 뛰어는 보게 하겠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창용 선수는요 뛴 경기가 별로 없어서 아마 그.. 다른 유로파 선수들은 그.. 국내 평가전에는 출전을 안 할건데 제가 보기에 이창용 선수는 출전을 할거 같아요 데리고 갈지 말지를 정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유로파는 웬만하면 데리고 간다거든요 웬만하면 데리고 간다는데 일단은 몰라요 음.. 그렇고 음..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선빈 선수도 뽑히고 이승훈 선수도 뽑혔죠 문선빈 선수 같은 경우는요 스웨덴전을 써먹으려고 데리고 갈거에요 아마 데리고 갈 경우는 음.. 문선빈 선수가 어릴때 이제 스웨덴에서 살던 선수로요 크흠 그러니까 그.. 아.. 아예 그냥 어릴때 축구 유학을 떠난 선수야 어릴때부터 유학갔던 선수여가지고 그.. 유학갔던 선수였기 때문에 계속 어릴때부터 쭉 커왔던 선수고 이승훈 선수는 뭐 굳이 말 안해도 알죠 그..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있었죠 유소년 팀에 있었고 여태까지 연령별로 쫙 그 뽑혀왔던 경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는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기량은 좋은 편인데 아직 성인팀에서는 경력이 없었던 선수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청훈 선수 같은 경우는 신태용 선수가 일단은 여태까지 실적을 봐서는 필요해 근데 올해 뛴 경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경기 감각이 안 맞으면 못됐고 간다 그러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장담은 할 수 없다 일단은 뭐 국내 훈련은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면 못 간다 그런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청훈 선수도 긴감인가 할거에요 어.. 이청훈 선수.. 이청훈 선수도 약간 좀 긴감인가 할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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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이상.. 이 팀들을 과연 어느 상대를 모의고사를 그.. 할지는 모르겠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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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는 멕시코 모의고사일 수는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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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는 그.. 나도 모르겠지만 흠.. 온두라스는 아마 멕시코 모의고사일 것 같구요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는 글쎄요 어느 팀 상대 모의고사일까요 그렇고 그렇고 어.. 일단은 이제 해외로 가면 음 흠.. 이제 해외로 갈 경우 그.. 평가전이 두번 더 있어요 해외에 가면 그.. 그.. 근데 해외에 가면 어느 나라하고 평가전을 할지는 지금 제가.. 지금 내가 써 놓은 것 중에 찾아야 되는데 어딜 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음.. 어디로 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구요 그.. 어.. 볼리비아하고 세네가라고 묻는데요 볼리비아는 남미 팀이죠 그리고 세네가는 아프리카 팀 그러니까.. 온두라스 북쪽미 북쪽미 맞죠 온두라스는 어.. 북쪽미 유럽 남미 아프리카 뭐 대륙별로 한번씩은 다 맞나보네 세네가리 세네가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월드컵을 다시 나가잖아요 볼리비아는 모르겠어 음 음 그냥 그렇구요 네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의도로 그 모의고사를 준비하는지는 그.. 알 수는 없어요 그.. 일단 뭐.. 그러니까 스웨덴을 특화한 그 문선민 선수 문선민 선수로 뽑은건 그러니까 스.. 스웨덴을 알기 때문에 뽑은거거든 근데 모르겠어 선발로 뛸지 교체를 뛸지는 아직 장담 못해요 깜짝 선발로 나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발로 나갈 것 같아요 그 경기만 그래서 거기서 좀 잘하면 다른 경기도 교체인거고 아니면 그 다음부턴 배지인거고 음 그런거죠 그렇구요 네 뭐 그렇다는거고 이제 하아 일단은 소집행사는 5월 21일이래요 5월 21일? 무슨 요일이지? 5월 21일 월요일이네요 제가 그날 그.. 서울광장에서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방송할지 안할지는 하게 될 경우는 스포츠일반으로 할거구요 음 음 그.. 소집행사는 방송해도 될거잖아 음 몰라 만약에 감스트님도 그날 출연을 하나? 그.. MBC 월드컵 특집 해설이던데 그 감스트님 감스트 그 기민직 해설 그렇게 나오던데 하여간 세네가라고는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피파랭킹 상황으로 만만해서 그 비슷해서 그런가 에휴 뭐 일단은 뭐 그냥 평가전 일자력이 맞으니까 붙겠죠 사실 그래요 그..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나라 중에 평가전을 붙을 상대는요 일단 같은 조 상대는 안 붙어요 같은 조하고는 전략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조를 상대로는 평가전을 안 붙는게 약간 좀 그 불문율이에요 같은 조를 상대로는 평가전을 안 붙고 그리고 그냥 그냥 좀 다양하게 그 만나는거죠 그냥 다양하게 만나보는거고 아니면 맞는거고 사실 그러는거에요 이제 평가전을 그렇구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성적보다는요 저는 부상 없이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부상 없이 끝났으면 좋겠구요 가장 중요한거죠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상 없이 끝나야죠 그거 보니까 나 방송 언제 붙어있니 잠깐 방송 몇시 붙어있는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시아팀중에 16강 가능한 팀이요? 잠깐만요 이번에 저 그 월드컵 편성 조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러시아 월드컵 그 전체 조 좀 볼게요 일단은요 객관적인 전력차로 보면 좀 아쉬워요 그 조편성 조편성 자 조편성표가요 일단은 A조 A조가 일단은 그 뭐냐 피파랭킹 상위권 국가가 없어요 왠줄 아시죠? 그 원래 각 조별로 탑포트는 1 포트 1은 그 피파랭킹 기준으로 그 상위 랭킹이 편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적용이 되는거는 B조부터 H조까지만이에요 A조의 포트 1은 개최국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러시아가 들어갔어요 러시아가 조추첨식 기준으로는 피파랭킹이 32개국 중에 제일 꼴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 러시아가 그 포트 1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우루과이가 들어갔어요 개꿀조에요 여기 여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루과이하고 이집트가 완전히 개이득을 받다 아니면 진흙탕 매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개최국 버프는 알 수 없다 물론 개최국 버프 받을 수도 있어요 개최국 버프 받을 수도 있는데 그쵸 이란 유럽화만 예비명단 13명이죠 자 그런데 그 이란이 비조에요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하고 같은 조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일단은 승점 자판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안타깝게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보다 피파랭킹이 가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파랭킹하고 월드컵에서의 그 경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보다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좀 좀 경험상 좀 딸리는 팀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샌드백 승점 자판기 3패 확정이고 이집트하고 우루가이하고 러시아하고 셋 중에 둘이 올라갈거에요 셋 중에 둘이 올라갈건데 러시아가 올라간다고 장담은 못해요 러시아가 최악의 경우는 2010년에 남아공 골이 날 수가 있어요 남아공 그때 개최국인데 떨어졌죠 개최국인데 떨어지는 굴욕을 당했죠 그리고 이란도 소식이 밝지만은 않아요 그나마 이란이 그 막 월드컵에서 1승을 해본 적은 있어요 조별리그에서 1승을 해본 적은 있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16강은 올라갈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그냥 여기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걔네 둘만 올라가고 나머지 두 팀은 네 빠빠이 구경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모로코도 그렇고 좀 안타까... 안타깝죠 네 그래서 모로코하고 이란하고는 그냥 다음 기회에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프랑스, 호주, 페루, 덴마크에요 시조가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페루가 덴마크인데 일단 프랑스는 올라가 프랑스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음... 나머지는 나머지는 약간 좀 진흙탕이 될 것 같아요 프랑스가 확실히 올라가고 나머지가 이제 서로 막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가요 음... 호주가 협회 소속은 AFC에요 협회 소속만 AFC일 뿐이에요 오세아니아죠 근데 음... 오세아니아의 나라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은 월드컵 시드가 계속 지금까지는 0.5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호주가 더 큰 무대로 가서 더 확실하게 시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AFC로 갈아탔죠 2006년부로 2006년부터 AFC로 갈아탔고 다만 월드컵만 그... 오세아니아 소속으로 나갔죠 그래서 호주는 AFC로 갈아탔는데 음... 현재까지 각... 독일 월드컵에서만 16강을 나갔어요 호주가 음... 월드컵 성적은 대한민국하고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좋은 나라에요 AFC 기록이 여태까지는 두번밖에 없으니까 그런거구요 음... 자... 근데 덴마크도 나름 다크호스의 팀이에요 디조 디조는요 알젠티나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가 한조인데 일단은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첫 출전이에요 아이슬란드가 첫 출전인데 그 유럽 예선에서 유럽 최종 예선에서 조 1위를 했어요 그렇고 크로아티아는 복병이 될 수가 있어요 크로아티아는 복병이에요 그... 크로아티아가 왜 복병이냐면 크로아티아는 98년 첫 출전에 3위 있던 나라에요 그래서 복병이구요 음... 크로아티아가 복병이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좀 간당간당해요 근데 아프리카 팀은 아프리카... 아프리카 팀은 일단 월드컵을 자체를 꾸준히 나오는 팀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매번 바뀐다 보시면 돼요 뭐 나이지리아나 카멜론이나 뭐 이런 나라나 조금 그 나라나 좀 여러번 많이 나오는 팀이지 근데 원래 이집트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네이션스컵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음... 근데 문제는 이집트는 딱히 그렇다고 해서 그... 월드컵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나라 네이션스컵에서는 잘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모하메드살라가 이집트에 출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번에 이집트는 16강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구요 자 2조 2조에 브라질이 있어요 브라질이 있고 스위스가 있고 코스타리카 있고 세르비아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스위스 스위스는 딱 유럽에서 한 중간점 하는 나라고 코스타리카는 남미에서는 상위권이에요 아니 북중미에서는 상위권이에요 세르비아 세르비아 동유럽에서 거의 월드컵 경험은 신창국가죠 첫 출전은 아니에요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시절부터 쭉 나왔어요 그렇구요 음... 스위스가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F조 일단 독일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독일은 디펜딩 챔피언이고 멕시코는 북중미에서 미국하고 북중미 정상을 다투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 근데 이번에 미국이 안나오죠 미국이 월드컵에 떨어졌어요 미국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약간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스웨덴은 이번에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왔어요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일단 스웨덴은 무서운 팀이에요 그렇구요 그... 그래서 무섭구요 그... 잠깐만요 내가 이 색깔을 먹인 팀이 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애도 지금 찾아넣고 싶어서 누구였지? 잠깐만요 예이었던가 그래서 F조는 일단 독일은 확실히 올라가요 나머지 하나를 몰라요 나머지 하나를 장담을 못하는 거에요 나머지 한 팀을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은 독일은 올란은 간다 독일은 아마 올란은 갈 거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멕시코, 스웨덴, 대한민국 나머지 세 나라 중에 한 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G조 벨기에, 파나마, 튀니지, 잉글랜드 그 벨기에 일단 올라가요 잉글랜드 올라가요 라고만 볼 수 있어요 H조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 일본인데 여기는 일단은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나라가 없어요 일단은 콜롬비아 올라갈 거 같고요 콜롬비아는 올라갈 거 같고 폴란드가 올라갈 거 같아요 자 5CT8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우루과이가 올라가고 러시아하고 이집트 둘 중 하나가 그 경쟁을 할 거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하지만 A조는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토너먼트를 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릴 거다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을 만날 거다 라는 분석 하지만 이집트는 다크호스에요 이집트는 역대 네이션스컵 우승 횟수가 제일 많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상인권이지만 월드컵하고 인연이 없는 나라에요 이상하게도 하지만 도전장은 날려볼 수 있다는 거 도전장은 도전은 해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거 그런 나라라는 거 관건은 모하메드 살라에요 자 B조 포르투갈 스페인 끝 C조 안타깝게 호주가 희생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D조는 알젠티만화만 강한 나라 그리고 E조 E조 역시 브라질만 강하고 F조 현실적으로 그 대한민국은 약체예요 약체예요 하지만 대한민국도 월드컵의 8회 연속 본선에 진출을 하고 있는 나라에요 대한민국이 무작정 3패를 당할 것 같지는 그러니까 무작정 3패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는 조사위겠지만 그 3패 가능성이 그러니까 무작 무기력한 3패는 아닐 것 같다 남아공이요? 아 남아공 때처럼 글쎄요 현실적인 방법은 남아공 월드컵 때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 독일같이 확실한 랭커팀은 그 근데 지더라도 잘 재야 돼요 지더라도요 대량 실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득실차를 최대한 줄여놓고 재야 돼요 지더라도 비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다른 나라 팀은 무조건 이기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AFC 에서는요 그 근데 이번에 역대급 죽음의 조는 안 나왔어요 2002년에 알젠티나 나이지리아 스웨덴 잉글랜드 2006년에 알젠티나 코트디보아르 네덜란드 세르비아 2014년에 우루와이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잉글랜드 이런 급의 죽음의 조는 안 나왔어요 나름 평준화는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A조하고 H조가 조금 꿀조 그리고 나머지는요 강의 그 상위권팀 중위권팀 하위권팀이 좀 배분은 좀 배분 자체는 적절히 됐다는 거 그나마 좀 D조 2조 F조가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없는 조 가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D조 2조 F조 정도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조 까지는 돼요 그렇고 음 일단은 게이득본 나라들은 우루과이 폴란드 콜롬비아 러시아 러시아는 일단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피파랭킹 상위권 국가를 안 만나게 된다는 거 음 그렇고요 근데 이 꿀조 조별리그에서 꿀조에 들어간 이 네 나라는 16강에 올라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16강에 올라가는 순간 포르투갈 스페인 잉글랜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H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그 H조가 왜 그러냐면 그 일단은 폴란드하고 콜롬비아가 약간 득을 보는 거죠 그 세네갈은 되게 오랜만에 월드컵을 나왔고 그 일본이 솔직히 일본이 2위 안에 들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콜롬비아가 확실한 3승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죠 확실한 3승은 아니지만 1,2위 3,4위 구분은 확실하게 되는 되는 그런 조 그런 조 차원에서 좀 약간 이득은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자 그런데요 비조는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걔네 두 팀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 그 그쪽은 뭐냐 이란하고 모로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둘이서만 둘이서만 약간 놀 것 같다는 거 음 그래서 비조는 그냥 정해졌어 스페인 포르투갈 둘이 끼만 아우 이거 아쿠아 그 업은 좀 소리 끌 수 없나 좀 거 게시판에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건의 게시판에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업 그 별풍선만 좀 그 소리 좀 그 내달라고 그걸로 좀 그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그 그리고 알젠티나는요 그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요 일단은 맛집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면 최소 8강을 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껏해봐야 우루과이 만나거든 음 기껏해봐야 우루과이 만나지 나머지는 굳이 솔직히 A조에서 나머지 나라들은 굳이 16강까지 갈 수 있는 나라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질이 약간 그리고 알젠티나는요 뭔가 이상한데도 그 그 지역예선에서 탈락할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든 본선을 가고 그 본선에서도 어떻게 꾸역꾸역 16강은 올라가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그 근데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요 약간 시나리오가 있어요 8강에서 프랑스 올라오는게 차라리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알젠티나를 만나게 될 경우 4강전에서 독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약간 그런거지 알젠티나하고 대진표가 될 경우 여기서 이기면 독일이야 뭐 이런거 뭐 약간 그렇다고 하구요 이 32개국 중에요 가장 불쌍한 나라는 이란이에요 그 이란이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 이 afc 5개 나라 중에서 혼자 그 포트 3번 시드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포르투갈 스페인 만난거야 죽을 맛이죠 거기에다가 모로코까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진짜 이란은요 그 진짜 제 생각은요 그냥 세경기 다 그 텐백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까지 그 아예 후방으로 밀어넣고 전원 토탈사컬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공에 걸려 그 뭐냐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플레이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경우 그 순간 침대축구를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태클 걸리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침대축구 가 일단 제 생각은 그때부터 침대축구 가는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골 넣으면 침대축구 아니면 그 빅이다가 중간에 허점을 보일 때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넣어버리는 거지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허점 한 번 보일 때 들어간다는 게 그게 진짜 무섭죠 그래서 일하는 침대축구밖에 못 볼 것 같아 내가 볼게 응 그리고 그 뭐냐 자 그리고 대한민국 2번 시대 중에서 멕시코가 중위권이고 3번 시대에서 스웨덴이 상위권이었어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조편성보다는 그 빡세긴 한데 진짜 완전 죽음의 조급 까지는 아니에요 응 그렇고 그 사실 우리가 죽음의 조 들어가려고 했었으면 그리고 브라질하고 스페인 걸리고 그리고 같은 조에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 셋 중 하나가 걸렸으면 우리가 아마 죽음의 조였을 거예요 응 하여간 가장 어려운 팀은 B조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장 어려운 팀은 F조예요 응 다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일부 언론 중에서요 대한민국이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다고 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깜짝깜짝 잘할 때는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최근 세대들은요 그 월드컵 때 잘하던 그 월드컵을 봤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월드컵 본선을 올라가가지고 그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막 손흥민 선수들처럼 그 막 소속팀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번엔 또 몰라요 제가 보기에 의외로 대한민국이 그 조에서 살아남아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독일이 탈락하는 꿀잼 왠지 아세요 디펜딩 챔피언이 탈락한 사례는 두 번 밖에 없었어요 2002년에 프랑스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심지어 프랑스는 한 꿀도 못 넣고 탈락했어요 프랑스는 한 꿀도 못 넣고 탈락했고요 그 다음 그 디펜딩 챔피언이 탈락했던 게 2010년때 이탈리아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꿀잼이 나왔다 그리고 F조에서 제나크라님 업감사합니다 네 제나크라님 고마워요 F조에서 좀 재밌는 점이 있다면요 유럽 출신의 역대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들은 바로 다음 때 조별력에서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브라질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16강 브라질은 근데 2006년때는 그래도 8강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8강전에서 프랑스한테 리턴 매치 프랑스하고의 리턴 매치에서 져서 그렇지 그리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요 1990년에 서독 시절을 우승한 다음에 1994년 우리를 이기고 8강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그 다음에 1998년 프랑스가 2002년에 한골도 못 넣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2014년에 2014년에 월드컵에 우승했던 스페인이 2010년에 그리고 2014년 3위로 탈락했죠 그래도 호주는 이겼어 음 호주는 이기고 탈락했어요 음 약간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음 이제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독일은 총 그 세 번 만나지만 붙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가 돼요 1954년에는 탑시드가 두 나라씩 있었고 그리고 탑시드 나라들은 그 자기들끼리는 안 붙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독하고는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풀리그가 아니었어 1954년에는 그때 우리가 서독하고는 안 만났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독일을 그 독일하고 두 번 다 붙은 상황은 디펜딩 챔피언 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시아 다섯 개 국가 중에 최악인 데는 이란이에요 음 이란이 최악이고요 그리고 그 근데 이제 역대 월드컵에서요 AFC가 이번에 다섯 팀이나 나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나간 만큼 그래도 최소 승점은 좀 많이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근데 약간 나름 핑계거리는 있다고 있다고 봐요 디펜딩 챔피언이 같은 조에 있으니까 왜냐면 지난 때 우리가 브라질에서요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 벨기에 월드컵 우승해본 적 없고 유럽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최상위권 국가는 아니에요 벨기에가 근데 우리가 그 조에서 탈락했잖아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브라질 때는 그냥 개쌍육을 먹어도 싼 대회였어요 브라질 때는 근데 이번에는 나름 그래도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같은 조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남미 최강 멕시코도 있지 않느냐 아니 북중미 최강 멕시코가 있지 않느냐 각 대륙에서 거의 최상위권 팀이 두 팀이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나름 실드 칠 거리는 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핑계거리를 내려면 조사미로 탈락해야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스웨덴하고 멕시코도 16강에 올라가서 만약에 스웨덴하고 멕시코와 16강전에서 만약에 바로 질 경우 그럴 경우는 아마 우리가 욕을 먹을 거예요 F조가 보기와는 달리 뭐 별거 없었구나 이런거 근데 떨어져? 약간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스웨덴하고 멕시코가 만약에 우리를 밟고 올라가서 16강에서 잘해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음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음 그러니까 우리가 16강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16강전 지더라도 그래도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상대로 명예로운 패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우리는 그래도 2006년때 욕은 안 먹은 이유가 우리는 뭐냐 32개국 중에 우리는 17위 했어요 16강에서 떨어진 나라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승점 4점 이었어요 그 2006년 그래서 우리가 욕을 안 먹은 거예요 그때는 그 2006년은 좀 약간 석연치 않은 경기도 있었고 그 스위스하고 경기가 좀 석연치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나름 그 실드가 있었는데 2006년에는 2014년은 우리가 알제리한테 그렇게 황당하게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음 알제리한테 그렇게 깨졌기 때문에 하연 그랬고요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사위로 떨어지지 말자 이거야 사위로 떨어지면 욕먹는 거예요 사위는 안 되고 음 그러니까 사위로 떨어지면 욕먹는 거고 떨어져도 그 세 경기 모두 2006년처럼 세 경기 모두 전력을 다해서 하다가 떨어지는 거는 우린 봐줄 수 있어 음 잘했다 그 브라질 때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그냥 협회 협회도 문제가 많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일단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승점은 좀 챙기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6강 안정권 승점이 4점 내지 5점이에요 16강의 안정적인 승점이 4점 내지 5점이고 그 물론 가끔은 승점 6점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세 팀이 2승 1패가 되면 그럼 떨어질 수 있죠 그렇고 음 가끔은 우리가 2006년 때처럼 승점이 4점일 때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승점이 4점일 때도 떨어질 수 있고 운 좋게 승점이 3점일 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 팀이 1승 2패요 한 팀이 한 팀이 3승을 해주고 세 팀이 1승 2패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죠 음 그러면 이제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세 팀이 1승 2패로 맞물리는 거예요 세 팀이 1승 2패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음 그러니까 일단은 웬만하면 지면 안 된다 무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보통 네 팀 다 3모가 나올 경우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산출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 다 비겼기 때문에 득실차는 전부 다 0일 거 아니에요 다득점 팀이 올라가요 그럴 경우는 다득점 팀이 올라가게 돼요 비기더라도 최대한 골에 넣고 비겨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3모로 올라간 3모로 그렇게 결정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아 잠깐만요 저 이거 방송 끝나고 그 작업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 준비를 해야 돼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김에 물을 좀 한 잔 새로 끓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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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동영상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또 동영상의 한 개가 업로드가 끝났고요. 오 이제 한 개 남았네.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 작업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네 그럼 이런 아쿠아 써가지고 나쁘진 않네요. 이 아쿠아가 나쁘진 않네요. 그렇고 오늘 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이따가 제가 메이저가 제가 메이저리그 경기 글쎄요. 제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켤게요. 괜찮으면 켜고 그리고 뭐 쉬든지 뭐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 아 맞다. 오늘 그 역사 방송 주제는 스승의 날 득집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면 다시 마침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